투자의 기술 배워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짱은 그래도 기분 좋게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투자의 기술 어떤 키워드를 놓고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공포의 매수. 지금이 살 때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근거를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장 같은 경우에 떨어지는 저점이 깨지면서 지금 패닉 셀링, 그러니까 신용 물량들, 반대 물량들도 나타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우리가 근본적인 게 사실 해결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우리가 현재 보는 차트 화면이 CPI죠. 미국의 CPI인데 다음 달에 CPI의 정점을 찍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고 오늘 영란은행에서 돈풀기 얘기가 나왔습니다. 파운더 약세. 결국은 환율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렸죠. 세 번째는 제가 우리 시장에서 낙폭가대로 지난 화요일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보는 매소 시그널, 자동으로 조건 검색인데 이게 어제 날짜죠. 아, 저기 수요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끝나고 이제 440개 종목이 떴고요. 그리고 제가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만 뜨면 시장은 바닥 시그널이 나타나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9월 28일 어제 수요일이었습니다. 547 종목이 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시장의 어떤 공포에 던지는 투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공포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 단계 스마트 머니들이 또 유입될 수 있는 자리가 좀 나타나거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게 모든 게 이제 낙폭가들의 가격 매력이 부각이 되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달러 인덱스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113입니다.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해서 달러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각국 통화들이 약세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랑랭에서도 이제 파운더가 약세, 약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죠. 달러 파운더를 보게 되면 1.07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 대비 이제 파운더가 약세니까 이게 지금 다시 지금 현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서 이제 포인트로 보게 되면 저점이 깨지는 상황이 좀 나타나면서 선물 지수가 287.65죠. 외인들이 어제 매수, 오늘도 이제 매수를 하는데 현물 쪽에서는 아직 매수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지금 오늘 원달러 환율도 1,433원입니다. 그렇죠? 지금 추세가 단기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근본적으로 원화가 단기 추세가 꺾이는 모습들과 달러도 추세가 꺾이는 모습들이 단기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시점에서 시장의 변고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직 달러도 지금 6개월 치거든요. 단기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어떤 바닥 시그널이 나타났지만 단기 추세가 달러와 환율이 꺾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바닥에 어떤 달리는 시그널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요. 거래소 시장 쪽에서 지금 보시면 LGN의 솔루션 많이 빠졌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타이밍을 보게 되면 성장주들 쪽으로 지난 7월 달에 LGN의 솔루션을 36만 원 37만 원 매수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51만 원인데 우리가 21선에서 양봉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매수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은 아직까지 21선 우하향으로 내려온 상황인데 지금 44만 원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46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온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도망가야 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주식을 매수해야 될 자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지수에 같이 연동되는 인덱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도 시장이 올라와줘야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그건 우리가 약간 어떤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같이 시장의 어떤 거시적인 포인트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딜 수는 있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셀테린 헬스케어를 보세요. 우리가 이제 바닥 떨어질 때 셀테린 헬스케어는 오히려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셀테린 제약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바닥을 먼저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하고 2차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9만 3천 원 선인데 이게 사실 다른 상대적으로 우리가 바이오제약이라든지 낙부가 대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로 울리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가격 메리트는 또 부각이 되고 있다. NNF도 마찬가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면요. 자 우리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는 낙부가 대종목들. 자 보세요. 지금 지수가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쪽에서 신용장구 매도가 어제 오늘 내일까지는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V자 받는 건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 일단은 만약에 저점이 깨진다 해도 올라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은 매도 자리가 아닌 매수 구간이고 코스피 쪽에서도 2200포인트 선이거든요.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수를 보게 되면 역배열이기 때문에 배열 자체가 역배열에서 반등의 어떤 시그널이 나타나는 건 조금 힘들죠. 힘들지만은 매물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다는 얘기예요. 수급 주체가 이제 외인이기 때문에 최근에 외인들의 연속적인 매도가 나타나고 선물 쪽에서만 매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인들의 의중은 약간 단기성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변곡이 크게 나오는 시점은 환율이 지금 1433원입니다. 제가 보는 환율의 고점은 약간 지금 오버슈팅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게 만약에 1450원이 갈지 조금 더 올라올지는 일단 시장 상황을 보고 봐야 되겠지만 단기 추세 꺾이는 시점에서는 큰 바닥 시그널의 변곡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를 하면서 지금은 시장 자체가 매도가 아닌 매수로 잡고 만약에 기존의 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 지금 한 2주 정도 끌려 내려오신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매도 자리는 아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팔자리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약간의 붙임은 있겠지만은 이제 바닥 시그널 나오고 살 자리다라는 이야기이신 건데 살 때 뭘 먼저 사야 될까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는 보세요. 아까 우리가 차트를 어제 준비했던 시간 조건 검색 시각에서 보게 되면 어제는 547개 종목이 떴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260여 종목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게 이제 과거에 보시면 2000년 3월 달에 팬데믹 때 이게 한 700개 종목이 떴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바닥 시그널이 나타났고요. 금융위기 때는 역시 금융위기 때 한 800개 종목이 떴어요. 이제 초금란이 나올 때. 그럼 여기서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게 지금 보세요. 효성 첨단 소재 지금 보세요. 낙복가대로 LG노텍하고 하이브하고 SKC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보는 건 이제 하이브 이렇게 매수 포인트 가능하고요. SKC도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현대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좀 물망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종목 중에서 지금 피럭틱스 같은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먼저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든지 일찜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우리 시청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찜 머티리얼즈라든지 그리고 낙복에 개별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퀴네마스타라든지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공략하는 포인트고 거래량으로 봤을 때 지금 투자 심리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약간의 많이 빠져있지만 거래 자체는 지금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시청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두산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은 이게 매수를 하더라도 저우기 위해서 2만 3천 원, 2만 2천 원권에 산 사람들보다는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역발상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권들 위주로 포인트를 자꾸 대응하는 전략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용주 쪽에서는 아까 첫 번째 초반에 말씀을 좀 드렸던 LGN 솔루션 대용주 충분히 가능하다 매수.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바닥을 먼저 찍었잖아요. 지금 지난 화요일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6만 3천 원권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카카오게인지라든지 그리고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매수포인트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도 아까 먼저 올라오는 종목권들이 지금 시장에서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등장률로 보게 되면 낙보가대로 그렇죠? 이노시스라든지 이런 저가 종목들은 안 하겠지만 이렇게 올라오고 피롭텍트라든지 시장의 모멘토로 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일찍 머티리얼즈라든지 세경 하이테크라든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투사 심리에 좀 연동되는 이런 모습을 봐도 또 지금은 약간 기계적인 어떤 포인트 시그널이 매수 시그널이 뜨잖아요. 지금 시장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에도 일단은 매도는 아니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시점 자체가 단 조건을 달았죠. 어떤 조건을 달았냐면 원달러 환율이 단기 추세가 꺾이는 시점인데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단기 추세 꺾여야 되는데 달러 강세에서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유심히 보면서 오늘 영란은행에서 미증시가 반등이 나왔던 게 돈풀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CPI라든지 이제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CPI가 정점을 찍고 지금 8.3을 발표를 했는데 다음 달에 7.5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이러면 시장이 확 돌변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시점을 보고 매도는 아닌 공포의 매수 자리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제스터입니다. 오늘의 기술 공포의 매수라는 키워드를 놓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팔자리가 아니다. 살자리인데 어떤 것들을 사야 되냐. 구체적으로 종목 나왔습니다. 하이브도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분들은 먼저 좀 고개를 들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접근을 해봄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마제스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의 기술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 시간 진행됩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양 시장은 2% 안팎의 상승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 가주면 참 좋겠는데요. 현재는 1430원대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아킬레스건이 환율이니만큼 오늘 장중에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창 마칠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